안녕하세요. 미브컬럼 오스카 성형외과 원장 백승욱입니다. 오늘은 자연유착 절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유착 절개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수술 안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매몰로 한 경우에는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절개가 안 되는 경우는 수술한 사람들 중에서 피부 여유가 전혀 없이 수술이 돼 있는 경우에는 당장 흉터나 소세지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다 가능합니다.